본인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많은 분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 사는 거지 원 자식들은 누가 내고 있어 둘째는 누가 우리 애기 둘째, 아빠 걔랑 얘기 좀 해 걔랑 잘 잡아줘야 돼 가슴 아리 하는 건 알아?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사는 얘기 나오지 않은 거잖아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 팔자 안 닮아가는 거야 네 그리고 몰라 지금 3월달, 4월달, 5월달에 금전 관리 잘 하래 네 따로 아저씨는 사업체에 있어? 네 네 지금은 지금 아저씨는 네 여기는 근데 평생 못 살아 네 잠깐 본인 애들은 만났다 가야 돼 둘이나? 응 다시 원 남편한테 갈 생각은 없어 응 응 응 그게 제일 좋은 팔자야 근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 미쳤다 미쳤지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잖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응? 그니까 모스테이 사람 혹은 차라리 저 사람은 착하기라도 하지 열심히도 살았고 본인이 그게 풍파야 응 응 겪고 나니까 어때 그냥 달콤했지 잠깐 응 딱 같이 있어서 딱 한 달만 재다봐 아 남친 오래됐고 응 살아 그니까 살아서 본인 애들이 딱 한 달 두 달은 좋은 거야 응 그러고 나서 어때 자꾸 저 사람은 나를 가둔단 말이야 딱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응 여성이 있나 있지 지금 있어요 어떤 관계에요 응 똑같은 관계야 지금 오래됐어요 거기도 오래됐지 둘이 있어 둘 여성이 둘이나 있어요 응 거기도 끼가 많거든 두 달 정도 됐고 하나는 이거는 얼마 안 된 거고 응 이제 본인처럼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근데 왜 본인은 몰라 뭐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이런 기분이거든요 요즘에 그렇게 있어요 얼른 딱 정리하고 가 근데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또 걔가 삐뜨나가니까 내가 또 안 그러면 못 갔는데 짜증나는 생각은 못 간다고 응 그럼 내 자리 못 찾아가 응 지금 안 가면 응 진짜 본인 남편 착한 사람이여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럼 애들 애들하고 친구처럼 만나도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 또 부부로 하면 또 저거 하지 울타리 안에 내가 가야지 이 사람은 빨리 안 그러면 내가 내가 괜히 망신살이 올라 앞으로도 끊으면 응 응 언제쯤에 오니깐 하자 원래 따지면 지금 3,4개월 3,4개월 간에 여니깐 하자 내가 지도인적 간다고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냥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3,4개월 뒤에는 완전 가지 또 가지 걔는 거기는 또 색장을 좋아해요 응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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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헤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 둘이 응 그 남자가 제가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갔다가도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완전히 끊어져요 끊어져야 되고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그게 안 될 수도 응 그래 엄마는 무당은 못 돼도 무당 팔자는 맞아 그러니까 빌어야지 재워야지 어디 갔으면 이래요 이런 데서 풀어내야지 여기서 부적을 써요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는 풀어야지 신사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무 응 무당은 못 돼 무당은 못 되지만 내가 눌러는 놔야 돼 왜 빌단 할매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 그럼 부스런하게 그렇지 풀어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일부 종사하고 살지 안 그러면 엄마는 열 남자 스무 남자가 생겨 싫어도 붙어 왜 사주에 도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 아니잖아 응 나한테 붙으면 안 떨어져 지금은 엄마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잖아 누구 딱 하나 만나면 그 사람이야 정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남자는 없다던데 있어 내 남자가 없지 내 남자가 없지 사람은 많아 그까진 내 남자가 없 내 발남자가 없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 엄마는 좀 하나 단점 사람 이용할지를 몰라 어쨌든 내 남자 아니면 이용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바보 같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봐봐 맞아요 들어보면 엄청나게 남아요 엄청나게 남아요 거품은 잘할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천원짜리 얻어먹으면 천원 사줘야 돼 나 먹은 것 같아 응 없어 이 영상은 진짜 브레이트 쪽이고 나이고 근데 엄마 만나 좀 나아졌어 남자는 잘 봐 엄마 주위에 붙으면 어떻게든 엄마 남자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단 말이야 살라고 살게끔 해주려고 지 살면 지가 좋아 지가 잘해서 나간 거야 돈복은 있어요? 다 세 그쵸 어느 놈이 가져가도 가져가 저요? 아니 그 어느 놈이? 어느 놈년이 가져가도 다 가져간다고 주변 거도 그래요 이러면 돈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적이 없어 엄마처럼 달라요 엄마는 어떻게든 움직여서 모아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싸우고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다 달라 영업은 열심히 다니고 영업 능력도 있는데 남이 다 마지막 봐봐 자기 자리에 위치에 그만큼 해 놓으면 뭐하냐고 돈이 다 세월이 뽑는데 지금 이제 돌아도 되겠네 없어 지금 이제 뭘 해서 요번에 그게 성공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몇천 원 떨어지거든 떨어지는 모양 또 어찌 그지 붙으면 돈 다 날라가는데 그래 남한테 돈 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돈을 주는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그럼 지금까지 벌어서 다 버렸어 10일 됐어 응 안 벌진 않았어 말 들으면 나는 그랬으면 땀 공사하고 건물 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남한테는 커질 것 같네 일단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해수가 몇천 원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그거 또 홀딱 권연이를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은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상대는 훑어먹고 싶은 거고 진짜 그렇게 깜짝입니다 그니까 팔자야 네 남 부럽게 Gregg 오신 사람 비용 안다고 그러면 엄마가 되잖아 엄마爆 찬거야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것 같아. 사업하는 아저씨가. 돈 계속 들어와. 나를 울타리는 대줄까요? 울타리는 대주고 싶은데 엄마가 정신 못 차이잖아. 해주고 싶다가도 솔직히 엄마 같으면 해주겠어? 안해줘. 나 같아도 안해주겠다. 제가 빨리 끊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. 그래야지. 뭔가 자꾸 애들하고 교류하고 뭔가 움직여지면 나한테 또 눈을 또 돌리지. 우리 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? 걔는 그 지고집이 있어서 그래. 만나고 싶지는 않대 지금. 솔직한 얘기로.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엄마 욕해. 엄마가 정신 차려서 움직이고. 진짜 내 가정만 보고 움직이는. 나중에 새끼가 오지 왜 않아. 개글 모질지 못해. 우리 애들은 다 자야 되죠. 부정할 게 없어요. 엄마가 잘 걱정된 건. 솔직한 얘기로. 진짜 잘 채워. 진짜 잘 채워. 살은 잘 채워. 돈 없으면 부적이라도 싸. 부적? 부적은 얼마에요? 끊은 끊어오시면 하면 돼요. 지금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. 어떻겠어요? 3개월만 잘 버티고. 우생해요? 그럼 괜찮아? 엄마 복은 있어. 사실. 본인 복. 내 거.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내 복은 있어. 근데 낭자가 끼면 안 돼. 사각끼는 거야. 딱 3개월만 나 죽었어. 다음 달에 인간 구설 수 있으니까 조심해. 인간 구설 수 있어? 엄마도 말을 톡톡 뱉는 게 있단 말이야. 못 담아도 여기다가. 그거만 조심해서. 새 시작해. 나만 따로 뛰어나와. 그래야지 아빠가 돌아와. 돌아온다고 같이 난 살아. 미련하게 살지 말래. 미련하게. 다들 정신을 차린다고. 먹을 게 있으면. 같은 일. 나름이. 끝났다. 그거만. 어디 한 무당쯤만 다녀. 요것 저것 다니지 말고. 응? 아니지만. 빌어도 여겨서. 그럼. 하나만 빌어서. 한 신랑님하고 자꾸 연을 지어서. 자꾸 뭔가 재워나가야지. 자꾸 들쑤시는 것밖에 안 돼. 아 그래요. 요기쌤가 남겨야 하고. 응. 그게. 나한테도. 그런. 끼가 있단 말이야. 있으니까 내장. 근데 그 끼를. 불리는 사람이 있고. 눌러서 재울 사람이 있고. 다른 거. 그냥. 상기 열면. 그 사람이야. 우리 이 일이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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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맞겠어요. 그럼요. 응. 엄마 하기 나름이야. 이제부터. 이제부터는? 제가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 막. 분색하게 구시고. 이제 살지 말라고. 근데. 똥파리 끼면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. 똥파리 안 끼면은. 아니 내 노후에 사주가 있더라고. 나잖아. 엄마 노후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. 응. 근데. 나잖아. 엄마는 남자가 사라고.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라고. 외롭다고 거기에다 의지하지 마. 이라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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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뭔 나이를 버리면 안 돼. 본인이 버린 거다. 본인이 버린 거지. 본인이 버린 거지. 거기는 잘 된다. 상업이 잘 된다. 그쪽. 머리도 독특하지. 현명하지. 자길 속 잘 챙기지. 응. 쓸 땐 쓰잖아. 그럼 됐지. 그럼 엄마도 쓰면 엄마 돈 딱딱 쓰고 다니라고. 저도 돈 엄청 좋아요. 아빠가 더 알뜰해. 엄마보다. 그래도 평소에 돈이 안 말라. 어떤 재산이 있어. 자기도 열심히 하잖아요. 그게 복이야. 그 복을 내가 찬 거야. 아니면 거기서 뜯어서 내가 뭔가를 움직여놨지. 뭐하러 그렇게 해.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갔어. 다 해놓고 못 갔거든. 지금은 너무 시그더슨하니까 가게를 차리는 건 좀 힘들잖아. 그러면 내 가게를 차리는 건 언제쯤 가요? 2년만. 5년만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오는 뒤면 2년도 내 거 하라고. 요즘 올해도 괜찮겠어요? 지금은 하지 마세요. 아직 안 돼. 올해는 없어. 올해는 돈 나가자. 남 그늘에 있어야 돼. 2년 뒤에 그때쯤 다시 봐서 상담하고 꼭 어디 가서 풀어내. 풀어내든지 때대는 우리 집에 오든지 어디 오든지 그 초파일이니까 어디에다 등이나 다 있고 저는 절애를 자주 가야되나요? 굳이 엄마네는 이런데 와야지. 이런데 와야지. 언제 와야 이런데? 첫날. 미리. 우리는 신도를 와서 미리 신도가 돼야지 미리 공직이나 어떻게 되는 건 신도가? 저는 소값 올려놓고 일단 15만원 주면 저렇게 저렇게 빌어 줘야 돼? 그리고 4월달이니까 등 달아야지. 여기는 제 법당도 따로 있어요. 여기는 성만 보는데고 등 다는데 그럼 1년동안 10만원 받아요. 미리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이번주에 접수 다 받고 다음주는 작년꺼 내리고 다시 올려두고 전화로 돈 보내드리면 부적이 안와도? 네 거긴 와야지 전부는 거기로? 네 언제? 초파일날 이번엔 초파일 겸 초화로 할거에요 그날 오라고? 시간도 다 다 놔줘요 저희는 신도들 하루에 못해 이틀 동안 해요 제가 미리 전날 전날이 아니라 지금 할 것 같으면 등 올린다고 하면 미리 등값으로 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확인이 돼서 문자를 할 거 아니에요 등을 올리면 아까 말하고 저거 눌러주고 빌어주고 그거는 1년등이고 저거는 한달에 나쁜거 좋은거 알려주고 그거는 나중에 돈 벌어서 돈 많이 잡고 응 어디 한군데가 정확하게 잘 다 멋있죠 얼른 제자리 찾아가요 큰애한테는 진짜 큰애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렇죠 지금 제가 뭘 받을 했어 욕심이 안 그러나 엄마가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면 나한테 와 딸은 이해해 근데 걔는 마음이 어쨌든 여려 크냐하고 달라 그래서 걔도 인간에 상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다독거려주라는 거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못해 큰애는 딱 지가 싫으면 정확해 그냥 그런애들은 그런게 없어 작은애들은 그런게 없어 작은애들 마음이 잡아줘 자꾸 자꾸 얘기해 줘 누구 만나면 꼭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해 줘야 돼 지금 어른에게는 남자 만난다고 그래서 말한다고 대응도 안 해 조심은 시켜야지 괜히 꺼떡해서 애만 만들어서 어떡할 거여 내가 맨날 그 얘기도 하지 다른거 다 좋은데 애만 만들지 그럼 요즘 애들은 그런거 불타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하진 않아 나도 맨날 그래 엄마 다 이해한다 애만 만들지 마 그렇게 얘기해 보고 지가 그 관리를 잘해야지 지가 그 관리를 잘해야지 이 남자는 아니라고 아니요 오자마자 그러지 사주다 사주다 이따 사주봐 이뿐 얼굴만 얼굴만 그러니까 저렇게 갈라서 들어오니까 또 동자가 빨리 버리려 하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게 미친거지 엄마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 미친녀녀 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두가지 내가 지금 앞으로 지참한 의미 그거야 다른거 없어 건강한거 내가 볼 때는 건강한거 같아 그래도 좀 더 괜찮아요 나도 어느보다는 죽지않은걸만 다행히 죽을 일이 뭐하셨어 죽을 일이 안죽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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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말고 요거만 얼른 빨리 해결해 3개월 안에 빨리 해결 봐 무탐 놔둬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주고 그러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내 앞뒤를 열어서 어쨌든 내 새끼한테 떳떳하게 보여 색조는 버려야 돼 알았지? 정신 차려 응 내 옆에 중간이 정신 차ря starts 증 but yards 감사합니다 견뎌 찍놓으시아 보 complic 이렇게 지참 해주石 집중 네.